짜증나게 하면 되죠? 노오오오 흐헤헤 내 뉴팬야구함 짜증나게 오프닝 해봤습니다 짜증나는 대기거든요 오늘 저런? 으흠 오늘? 저런?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응 왜냐면 뭐냐 나 이거 찍고 뭐냐 5일동안 오류 먹었기 때문에 충격 Judah 사비나 기업 점 보임 zeitig 일단 오늘 찍은 영상 짜증나는데 아마 저번 영상을 제가 이어서 올릴지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냥 유카림이 이걸 편집을 해야긴 하지만 저런 harsh 더러워 protective 아나 유카림이 금리빗 그리고 뭐냐 대회 영상 대회 영상 있잖아요 대회 찍었던 영상 리얼 리얼 리 orbital의 영상이 있는데 겨르시쿠 희핑 으아아아 어 박스 많이 보내드림 요로시그 아 오태 저번한테 5통 왔던데 어 어 내가 왜 5통 보냈는지 알거임 이번에도 한 4, 5통 보내드릴게요 아 아니 차라리 월급을 주라고 아 희망 아니 월급을 주라고 저분이 월급을 받고 싶지 않때 그래서 박스도 싫어하길래 내가 박스를 계속 받으라면서 권유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될까? 라고 내가 말씀을 드림 흐흐흫흐흫흐흫ㅎ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 저희는 뭡니까? 아 님들 드려야죠 저희는 누적 착취합니까? 저번에 한번 드렸잖아요 착취한보로 저 두영상 다 받으면은 이제 영상 6개 째잼 하하하하하하 일주일동안 내가 일주일동안 이렇게 일을 해야겠나? 예 아 이씨 지금 뛰는게 다섯 게임 어 맞다 어이큭 근데 아마 뭐냐 님한테 안가고 다른거한테 갈수도 있어 그건 걱정노노해 다행 다행 아니 그래도 여섯개잖아 어 어 들켰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 뭐냐 옛날에 그 뭐냐 원숭이한테 뭐냐 밥줬을 때 아침에 세..뭐냐 세게주고 저녁에다 두개 주는 그걸 그 스토리를 한 건데 저런 어?뛰, 장난는데 이게 뭐가 아침에 두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들켰다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니들 언제 들어와요? 난 들어왔는데 응응 지금 한 사람 덱 만들고 있지 않나? 영상은 멈춤? 어? 다왔다. 다왔다고 어? 지금 잘나는거 맞죠? 2, 2, 3, 6, 6, 7, 8, 9, 10! GO! 왜이렇게 멘트 빨라 님들! 어 팀 똑같애! 어 유키님 하이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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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컴컴 컴온 지금 이거 짜증나는데 맞죠? 그럼 제가 위로할래요 제가 위로할래요 싫어요 처음부터 짜증나게 하고있어 처음부터 짜증나게 아니 팀을 짜증나게 하지말라고 바꿔졌네 그래도 GO! 야 처음부터 2분 동안 뭐한거야 아 3분이구나 주먹 아 역시 친구야 기어왔던 나 엔젤이 나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최대 뭐였냐 6분이 아니라 7분까지 비긴적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나 성공 덱인데 나 베리 나 베리베리 성공 덱인데 들었어 덱 60장 슬쩍? 이건 나랑 약간 성향이 비슷하잖아 나랑 약간 성향이 비슷하잖아 말 더듬지마 아 이것도 편집 요로시크 어? 뿅 어? 뭐야 불굿는 번데기잖아 뿅 어? 어? 툰드래곤 important 어? 어? 여러 시크 어어?? 어어?? 틈 블랙맨!! 어?? 쓸데 Olha 안돼 아 어 똥먹창 어? 잠깐만 그럼 툰월드가 바로 뭐냐 툰깅은 바로 나잖아? 어? 쑥대기님 왠지..왠지 모르겠는데 딱 저 세트한 방식이 덱파괴덱 각인데? 저 세트한 방식이 딱 봐도 덱파괴덱 각인데? 아니 그거 저거 그거 임 그냥 설정해서 뭐냐 무작위 제..뭐..냐 자동 배치임 저거 어? 아 혼또? 어 혼또 혼또 이걸 혼또니 혼또 짠 아 야 라이프 깎지마 혼또 구화중 복수완료 axis 오 라이프 6천이야 와 이거 근데 어우? 0 1회되면 내가 몬스터 소환할 공간이 없잖아 킹트롤 이었다 1회 되면 내가 몬스터 소환할 accountability 아 잠깐만 이거 문제 생겼음 저 형봐, 저거 다운투데이 안.. 이번 터디 내가 못 파기면 내가 우리 지잖아 그냥 어? 다 맞고 지는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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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잠만 영상이 짧게 끝나겠군 어어? 어? 어? 뭐지? 나는 설마 폐의 존재는 어? 잠만 잠시만 몬스터가 없어야돼 어 그러면 포토베일! 어? 내 비숫은 몬스터를 3마리를 되돌리는 것으로 잠시만 어니스트가 보였는데? 어니스트보다 익스팬더 모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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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렉스턴텐데 모드를 걸겠다 어니스트! 보르페우스나 배틀패어야지 가라! 어니스트로 어어 어차피 저를 파괴하지 못한다면 데미지라도 많이 줘라 어? 가장 높은 툰 블랙메이션 덱고기키 잠시만 5천데미지잖아 아우 데미지게사시 3천.. 3천 6백 데미지잖아 데미지게사시 데미지게사시 3천 6백 제가 제가 세트한 것도 빛인데 어? 어? 얘 비친데 아 맞다 파괴 안됨 어 어 어 눈물 어 그러게 얘도 빛 얘도 얘도 빛이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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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것도 빛이란 소리는 노노 이거 원톱하게 아예 안나옴 이거 따증나는 덱이죠 네 좋아 즐겜 덱처럼 보였음 좋아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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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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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였냐 벌써 이거 만들어진지 10년 지나지 않았어요 데스노트 와 이게 뭐야 설마 설마 그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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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거 안 끝내야 되는데 나 왜 이상이 되지 안, 안 끝내도 돼 어 이거 다 스윕패젤 바꿔놓고 웬다는거임? 에이리 케 자신감 난 이거 왜 난 이거 왜 스윕패젤 하는지 이해를 하니까 더 두려워 어 뭐야 툰 블래베이션만 남겼어 아 선방을 두려워하는 자의 멋있는 놈이다 어 그냥 맞았네 선방이 있을줄 알았는데 베티페이지 종연씨 파라이티 한샷 엔디페이지로 만든다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벌써 메인페이지만 해가지고 어차피 선방이어도 툰킨덤을 막을 수 있는데 굳이 유키님 잘 써요? 잘 써요? 잘 써요 근데 선방이 써도 툰킨덤을 막을 수 있는데 이거 닌 뭐냐 닌 덱이 갈리잖아 닌 덱이 갈리는 건 상관없는데 내 덱이 갈리잖아 자기 자기중신주의하니 욕망가 탐욕 그러나가 욕경도 뭐냐 욕망가 탐욕이라고 해도 못쓰겄어 어떻게 해야지 이거 진짜 그래서 닌 덱이 몇장이죠? 뭐냐 풀땡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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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 해피기틀 안나오면 다 벗는거 알아요? 예 알아요 저 해피기틀 툰킨덤만 파괴시키면 애들 다 파괴 된 걸로 알고있거든 얘네 효과상 근데 왜 이래 고민 페이지가 길어요? 원래 띵킨덴 페이지는 길어야 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툰킨덤 툰킨덩 파괴되면 얘네들 파괴 안 돼요 왜요? 어? 어? 내가 알기로는 안그런데? 어 왜 자매.. 자매 엘프는 파괴되고 자매 엘프는 파괴되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우와 미친 요즘 나는 신식 카드같은 그리고 툰목차가 있어요 아 맞다 툰목차 아 맞다 툰목차 아 맞다 툰목차 어? 어 맞다 툰콜백을 두번 때리잖아 어 잠만 죽어..저..저..저..졌잖아 브라더 따메요 브라더 따메요 브라더 따메요 브라더 따메요 브라더 따메요 브라더 따메요 브라더 딩 훈化 브라더 따메요 브라더 any 브라더 소환 佐! 브라덤 가견용이야 브라더 사홍 브라더 브라더 mio 뭔지 아니까 아! 아 툰 블랙메이션 가로 파괴되네요 왜 이렇게 직접 공격되기 재밌지? 어 뭐야 우리 500 남음? 우리 500 남음? 근데 마법 카드 몬스터 효과 발동하면 500데미지도 죽어요 더, 어, 우 어? 어? 문야 뭔지? 풀땡이니 몬스터 효과 발동하면 뒤짐 풀땡이니 풀땡이니 예 이게 나왔네요 어... 좋아! 자 이제 우린 버틸까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멋있게 죽겠다 어... 안 돼 죽지마 아 안 되네 배틀페이지 어차피 죽을거라면 안 돼 죽지마 저분을 못하겠어 저분을 저기를 못하게 짜장나게 할 것이다 안 돼에에에 에어포스 에어포스 저리 가세요 에어포스 안돼 저리 가세요 아마이소 그럼 하, 뭐냐 하참케 죽겠다 그럼 하참케 죽겠다 다시 올려 다시 올려 그 하참은 제가 도와주도록 하죠 아니 하하핳 좋아 절반이 했기 때문에 올려야겠지 그 500 데미지를 받겠지 죽았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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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에어포스였잖아 어 에어포스 베고 다 그거였어 퓨 이.해 흐흐흐흐흫흐흫 근데 툰 진짜 재밌긴 재밌다 툰이 어쨌든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